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대한해수교장로의 통합총회는 이 기간을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으로 정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체결 60주년,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자표가 될 두 시기를 사이에 두고 대한해수교장 내 통합총회가 향후 3년 동안 뜻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를 위한 3년 과정 계획. 통합총회는 우리 민족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운동과 교육사업, 북한 동포돕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65개 노예와 지역교회들이 함께하게 되며 총회 안에는 프로그램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장통합 이용정 사무총장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생명과 정의, 평화를 위해 향후 3년은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때 교회가 분단의 상처를 싸매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위 냉전의식을 넘어서서 민족의 치유와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신앙의 자리, 신학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설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릴 WCC 제10차 총회에 한반도의 생명과 정의,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WCC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WCC 총회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의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동북아 에큐메니컬 포럼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한 교회를 비롯해 육자회담 참가국 교회, 세계교회가 포럼에 참여하게 되며 이미 통합총회와 기장총회, 감리교 성공회는 포럼을 위한 교단 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WCC 부산총회를 통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의 생명, 정의, 평화의 문제가 아젠다로 다뤄지고 향후 8년간, 부산총회 이후 향후 8년간 WCC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총회는 구체적 사업으로 매년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기도기관으로 선포하고 전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또 치유와 화해의 신학을 정립해 각종 캠프와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북한 동포를 위한 재해구호와 의료구호, 세터민 돕기 사업도 펼칠 계획입니다. 6.25에서 7월 26일 정전협정일까지 1단계, 정전협정일에서 8.25까지를 2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특별기도운동을 전개하면서 상기 열거한 그런 과제들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통합총회는 3년 과정 사업을 통해 제2의 도잔소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제2의 88선언을 작성해 발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WCC의 주선으로 남북교회가 처음 만난 1984년 도잔소 회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이 됐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 선언, 이른바 88선언의 계보를 잇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전협정 6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아우르는 3년. 거기에 WCC 총회가 계획된 중요한 해에 제2의 도잔소 88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통합총회의 계획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관계 당국과 수사 관계자들을 고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8대 대선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퇴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이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글들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김 모 씨는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정원은 김 씨에게도 표현할 자유가 있다며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 또한 수사 초기에 김 씨가 대선과 관련해 어떤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대선은 끝났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수사 과정에서 김 모 씨가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수십 개의 찬반 표시, 사회정치 이슈 관련 글 120개 작성, 다수의 아이디 중 일부를 타인과 함께 사용해온 점 등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결국 인터넷상의 대북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 업무였다고 초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사실 감추기에 급급한 태도와 경찰의 축소 수사가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불렀다며 경찰에 가감 없는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월 17일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일을 발족했으며 김성복 위원장은 국가정보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양심과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나 혹은 특검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그것보다도 먼저 국정원 스스로가 진실을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연대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또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한 상황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서울경찰청장이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칼럼 등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다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정의가 흔들리면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며 이번 사태는 절차적 정의에 의구심이 가는 만큼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장 약한 사람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불법과 비리, 반칙을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 정의란 것은 승자가 정의이죠. 다만 문제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온당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반칙이 없어야 그 결과가 정의가 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앞으로의 조사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은희입니다. 한국기도교 교회협의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감사원 독립화 방안 마련, 핵발전소의 순차적 가동 중단과 친환경에너지를 위한 법규 제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해고자 복직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처하고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식량자금률의 법적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장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값 등록금 실현, 사행산업의 과감한 정리 등의 내용도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교회협은 국가의 정책은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구조를 소통과 통합의 구조로 바꿔달라고 박당선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16.3%인 105만 4천여 명이 정서나 행동 등 정신건강에 관심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층상담 등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도 22만 명에 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생 97%에 해당하는 648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2년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초중고생의 16.3%가 관심군, 4.5%가 주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등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고위험군 비율도 1.5%인 9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급별로는 중학생이 정서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관심군으로 분류된 중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평균보다 2% 높은 18.3%로 33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주의군도 7.1%로 9만 6천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과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 담임, 상담교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결혼 이민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혼을 대하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신중한 태도와 규제 정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적을 취득하진 않았지만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는 14만 7,5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로 3,817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한편 국적을 취득해 국민 배우자 명단에서 빠진 혼인 귀하자는 7,73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배우자와 혼인 귀하자를 더한 국내 체류 결혼 이민자는 총 1만 1,550명으로 이는 2011년 1만 3,760명보다 16% 줄어든 수치입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량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행사를 진행했던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 나나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주민 1명에게 하루 400g의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1위 식량 배급량이 400g을 회복하기는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상반기 390g 추진을 유지하다가 8월에서 9월 310g으로 떨어졌고 가을 추수기였던 10월 380g까지 회복된 바 있습니다. 스카우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1월 식량 배급량이 2010년 이후 가장 많지만 유엔이 북한에 권고하는 573g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복음을 접한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던 중 총격을 받아 자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사망한 북한 기독교인은 수차례 중국을 오간 경험이 있으며 6개월간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북 난민 사역을 하는 오픈도어 사역자를 만나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기독교인이 됐으며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던 중 변을 당했다고 오픈도어 선교회 측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수용소에서 사망한 또 다른 기독교인은 중국에서 8개월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북한에 돌아갔으나 북한 보위부에 발각돼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감된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에 처해졌고 음식도 거의 배급받지 못했다고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했습니다. 단체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으며 대략 5만에서 7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죽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실험은 인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1일까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무료 배식을 진행했습니다. 설날 잔치에는 한교봉 회원교회 교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으며 탈북민으로 구성된 고향의 봄 실버 합창단과 평화예술봉사단 등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IT 지진 피해 구호 활동을 진행해 온 이장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효율적인 호속 사업을 위해 디아코니아 선교센터를 건립합니다. 국제구 호기구 월드비전이 해외 아동 후원을 위한 복주머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스티커와 색종이 등이 담긴 복주머니가 후원 아동에게 전달됩니다. 날씨입니다. 여전히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화요일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춘천 영하 1도, 광주 4도, 부산 7도 등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제주도에는 목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그 다음 날 전라도와 경상도로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немêm 또한 새미터 ann年er서를 뵙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해보실어요. ください.